이처럼 영화 속 살인사건은 유독 비오는 밤에 자주 벌어지는데요. 대체 왜 범인들은 비오는 날을 골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비명을 저지르는 거나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구조나 도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폭우하면 거의 제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범행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섹터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인적이 주무니까요. 범인의 모습을 감추고 증거를 없애는 비.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성범죄입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강간 범죄는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날 오히려 17%가량 증가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듯 장마가 시작되는 6월에서 8월 사이의 성범죄 발생률은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비가 오면 감수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평균 연령 29.2세의 건강한 남성들을 선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온도를 33도와 26도 이하로 맞춘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에게 각각 성적 자극을 주는 영화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과연 온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차례의 영화 감상 직후 각각 성적 충동을 알아보는 그림 심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온도 33도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동성을 그린 데 반해 26도 이하에서는 5명 중 4명이 이성을 그려 극명의 달라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쾌적한 상황에서 그린 그림에서는 어떤 성적인 호기심, 그런 것들이 좀 더 투사되어졌다고 의식 중에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성적 충동이 건전한 호기심을 넘어 성범죄로 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장마철 성범죄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비가 많이 오면 여성들이 외부 활동, 친구를 만난다든가 학교 같은 걸 좀 자제하고 너무 비가 많으니까 집에만 있거든요. 장마철에 침입 강간, 성폭행이 급증한다고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층 이상의 고층에 사시는 현재 사는 여성분들은 방범차관 안 하시거나 또는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겠냐 하거든요. 그런데 가스배관을 타고 실제 올라오는 경우가 사실 합니다. 일반 가스배관 근처에다가 철망을 설치한다든가 범인이 침입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기름안전단체와 같은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장마가 시작되면 주의가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짜증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들인데요. 불쾌질 수 올라가면 요즘 장마철과 같이 고온 다습한 상황에서 비까지 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불쾌질 수가 가장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짜증스럽고 거절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지게 볼 수 있습니다. 충동을 구별하기 더 어려운 거죠. 관찰 카메라로 바로 확인에 들어갑니다. 우선 맑은 날 상황입니다. 시민에게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한 채 신발을 고쳐 신어보기도 하고 무거운 가방을 맡긴 채 태연하게 통화를 해보기도 하지만 그냥 기다려줍니다. 배탈이 난 실업남. 심지어 가방을 맡기고 자리를 떠나는데요. 10분 가까이 가방을 들어준 두 여성. 그때 황당한 상황이지만 이후로도 15분간이라도 가방을 든 채 기다려줍니다. 조화가 25분 정도 휴대식을 간다고 하고 오래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주실까요? 생일이 놀았어요. 아 그냥? 생일이 놀았어요. 20분 이상 가방을 맡아준 커플. 데이트 시간을 뺏겼어도 짜증은 내지 않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게 했는데요. 예상 강물향은 5에서 최고 40mm 정도고 비는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번엔 비오는 상황에서의 관찰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 실험팀. 비구름을 따라 대구를 지나 밀양으로 이동했지만 비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여기 비가 또 그쳤거든요. 혹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실험을 위해서. 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찰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부산으로 출동하는 실험카메라팀. 아침 부산에는 비가 오는